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배빠개와 배란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유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후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 즉 낙유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유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유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탓이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위에 나가시니라. 다음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3월 24일 종료주일이고 3월 31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료주일로 지키는 바로 그날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실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남산 배빠개와 배단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내용이 단 한 절, 두 절이죠. 두 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새끼 낙위를 끌고 오느라. 그 낙위 새끼를 끌고 와서 그것을 타고 이제 입상하시기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상에 들어가시는데 참 여러가지 일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환영도 있었고 또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상하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그 성전을 참 청소하신 것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더럽혀진 것을 바로 잡으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냥 성전에 둘러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 중간쯤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또한 여러가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한 어쩌면 복음서의 기자가 원했던, 바랬던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순서가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상하셨고 또한 그 성전을 향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입성,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날을,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예비하시면서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시는데 참 사용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귀 새끼라는 거죠. 나귀 새끼.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여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죠.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랬을 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허락하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참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나귀 새끼라 그랬는데 사실 보잘것 없는 겁니다. 어미 나귀도 아닙니다. 새끼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순간에 그 새끼 나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쓰시겠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라.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쓰임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움직이는 그런 결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일이겠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는 것은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 없던 그 새끼나기가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라고 했을 때 그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서 그 새끼나기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아니 예수님 이렇게 거룩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가 뭡니까? 그것도 새끼가 뭡니까? 저희가 가서 어디 가가지고 말 한 마리 빌려오겠습니다. 그랬더라면은 과연 예수님의 계획과 또한 사람들을 향한 순종의 선포가 예수님께서 왜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느냐 우리가 지난 며칠간 나누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부와 요한 또 그 사실을 몰랐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대접받기만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새끼나기를 타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또한 내 판단에 미루어서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오라 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다 하시면 여러분들 순종해서 그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따라 우리가 오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 수요예배 말씀 나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